제가 지방업이면 눈 감아가 제일 싫은 게 한 번에 제 고2 때 2학년들이 전체 잘못해서 학교실 다 집합해서 선도부 선배들이 와서 2학년대에 너무 군기 빠졌다고 미래를 차려 똑바로 해서 눈 감아 이렇게 하잖아요 눈 감고 있는데 비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선두부장이 뭐하나 싶어서 선두부장이 야 눈 뜬 놈 나와 지금 눈 감았어요 지금 눈 감은 놈 나와 지금 눈 뜬 놈 나와 야 너 나와 지금 너 나와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 말고도 몇 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 너 나오라고 선두부장 살짝 봤어요 이렇게 했다가 너 나오라고 내가 너 찾아가고 너 나오래 그런 거예요 마지막 기회 준다 지금 눈 맞췄지 너 나와 정말 정면으로 한 대는 거 같아요 선두부장을 너무 제가 농락했던 사람 아... 너무 멋있어